7월 7일 오후 7시에 국회에서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최가 되는데 이 민감한 시점에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 같으면 좀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꼭 이때도 또 뭡니까 오세훈 씨가 나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안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리 쏭 지리쏭 하는 오세훈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짧은 문장이지만 이준석을 옹호하기 위해 나서는 데는 자기의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겠다 그런 얄팍한 계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오세훈 씨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해야 되니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입을 다물면 좋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선관위하고 관계가 끌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입을 다물었구나 정치 계속하기 위해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경훈 씨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데 꼭 뭡니까 조갑재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세훈 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민감한 시쯤에 이준석 일병 구하기에 오세훈 씨가 났으냐 본의로서는 계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오세훈 씨가 제가 같은 대학을 나왔고 동갑내기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굳이 나서 가지고 선거부정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철닥선이가 없고 어쩌면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저렇게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발언이 된 것은 문제가 이준석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으로서는 덕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당은 다양성을 먹고 삽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해득실해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건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처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성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사례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의 여러분들 이해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을 처벌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펼칠 수 있냐 이야기죠 오세훈 씨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내가 묻고 싶으면 당신 눈에는 이해득실밖에 없냐 이야기죠 그럼 도덕질을 하고도 이해득실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묻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득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잣대가 사안이 도적적 윤리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진 것보다 훨씬 미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오세훈 씨 입을 통해서 나오면 안 되죠 당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 씨를 봐줘야 된다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발언을 접하는 순간 오세훈스럽다 오세훈답다라는 그런 아마 핀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처벌할 수 있냐 이야기죠 성비위 때문에 홍력을 겪은 민주당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냐 이야기죠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약속을 깨뜨린 거 아닙니까 자연인도 아니고 여당의 당대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세훈 시장에 언급한 다양성은 이준석 대표 중심의 당내 세대교체와 2030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젊은 지지층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니 젊은 지지층이 28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상납 받은 것을 용인한 2030 세대가 얼마나 있겠냐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발언은 오세훈 씨는 계산을 해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앞으로 행보에 또 다른 오세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아마 명문장에 속하지 않겠느냐 조선일보 내용을 보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처음에 인터뷰를 했다기에 한국경제신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짧게 흘러가듯이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작심해가지고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가진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이 대표가 중도 사퇴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으로서는 덕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당은 다양성을 먹고 삽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경우 이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징계가 국민의힘에 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덮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정치가 표수를 따지는 거라도 오세훈 씨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갑내기고 같은 대학을 나와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해덕실이 무슨 문제냐 이야기죠 이거는 그야말로 합법과 불법과 정의와 부정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덕실로 전환시켜가지고 합리화 완료하냐 이걸 억수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조선일보 여러분 독자 의견 난에는 욕이 그냥 퇴박이 쌓였습니다 이원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당신 생태탕 먹었냐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김창진 심의 오세훈 씨 당신은 이 말로 차기 대통령 후보 탈락이다 오세훈이 아마도 두루두루 인심 없고 점수를 따고 싶어서 저 따위 수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말은 지금 이준석 때문에 고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80% 이상이 내일 이준석을 징계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이런 판국에 오세훈이 분위기 깨는 소리를 하면 이준석은 기세가 살아서 또 무슨 분탕질을 칠지 모릅니다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모름지기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가 하는 말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생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이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찬물을 끼얹는 반역적인 그런 말입니다 역시 오세훈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자기 대권 후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재한님은 다양성은 선의의 다양성이어야 됩니다 연일 분탕질에 가까운 짓거리를 해대는 당대표가 있는 정당을 꿈꾼다는 말입니까 최영란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무상급식의 서울시장직을 걸었지 어째 그리 정치 감각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밑에 수없이 많은 115명 여러분들 그냥 의견을 남겼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냥 이때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감각이 없냐 이야기죠 7월 7일에 뭡니까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7월 6일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오세훈 씨가 그렇게 정무 감각이 없냐 이야기죠 이렇게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딱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 이야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오세훈 씨는 오명을 덮어 쓴 겁니다 정 씨는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게 두고 두고 잊혀질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계속해서 검색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준석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원칙 대 이익의 문제입니다 실용과 원칙의 문제인 거죠 기본의 문제인 거지 항상 이익과 실용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밑에 있는 거죠 여당의 당대표가 나이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성상납 의혹이 됐고 계속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세현 보도나 김성진 여러분 아이카스 대표의 보도나 접견 과정에서의 진술 같은 걸 보게 되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녹취록은 또 어떻습니까 녹취록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본인이 그 성상납을 받은 건 사실인데 칠흑각서를 보면 성당자물을 그냥 묻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김철근인 사람 지 혼자 힘을 했겠습니까 그런 걸 녹고 뭡니까 그걸 덮기 위해 가지고 윤혁관을 동원을 해 가지고 뭡니까 거기다 맹공을 퍼붓고 하니까 양심 있고 양심 있는 시민들은 어째 나라가 이런 꼴로 흘러가냐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새파란 젊은 친구 한 명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죠 오세훈 씨와 나서 가지고 이러면 더 옹홀한다 정말 제가 볼 땐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이 60 넘어가 그 정도 62일 겁니다 그렇게 정신들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 타산을 따져야 되지만 대의명분이라든지 원칙을 저버리고 나면 뭘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겁니까 성상납 받던 이름 당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덮자고 당의 이름들 징계하면 해가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무슨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고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고 불법과 합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선을 추구하고 합법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사회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뭘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겁니까 사기처도 엉 거짓말해도 엉 성상납 받아도 엉 돈 받아도 엉 부정선거에도 엉 그게 어떻게 사회입니까 뭘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 겁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오세훈 씨의 이번 발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세훈 씨 안녕하세요 like 예정입니다 오늘은